취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의 기판력 이건 사례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의 질문 정도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취소,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더 이상 소송할 필요 없겠죠 기가 판결이 나왔을 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취소송이 기가 판결이 나왔다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미치죠 그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기판력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어야겠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기판력이 미치니까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